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새누리당 서울시의장 후보 토론회에서 친박 인지를 묻는 OX 퀴즈에 정봉준 의원과 이해운 최고위원은 오를, 김 전 총리는 세모로 입장을 보였는데요. 당내에서는 한쪽은 친박 후보임을 감추려 하고 또 한쪽은 친박 표심을 얻으려고 푯말을 반대로 들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. 7국 계모의 이웃들은 계모가 이웃들을 철저히 속이고 화목한 가정을 연출해서 더 큰 발신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.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라며 붙잡곤 했는데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닌가 마음에 걸린다고도 했습니다. 이웃에 관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. 자세한 소식은 내일 아침 함께하시죠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watches 두 감사합니다.